고혈압, 동맥경화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주머니로 되어 있죠. 피를 뿜어내요. 심장이 어떻게 수축을 해요. 그래서 피를 밖으로 다른 곳으로 뿜는 혈관이 이게 메인 파이프, 이게 가장 중요한 심장에서 직접 피가 온 몸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 중에 제일 커요. 그래서 이제 대동맥이 쫙 나가면 여기서는 어디로 가요? 여기서는 왼쪽 팔을 가고 이쪽은 또 오른쪽 팔로도 가고 이것은 목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쭉 뻗으면 다리로도 뻗어가고 그래서 대동맥이 온 몸에 쫙 나갑니다. 그런데 이 대동맥에서 가지가 뻗어나와요. 여기도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서도 가지가 나오죠. 이 가지는 어디로 가요? 심장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확 뿜으려면 산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당분 공급도 돼야 되고 그래서 심장 자체에 당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해서 심장이 계속 잘 뛰도록 하는 이런 혈관이에요. 이런 혈관을 우리 의사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관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것이 생긴 그 말입니다. 관상. 관은 무슨 왕관 이렇게.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옛날 왕관이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왕관이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왕관이 생긴 동맥이라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코로나라는 말은 왕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마비 할 때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상동맥이 맥히면 그게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는 대동맥입니다. 심장마비는 대동맥에서 가지가 쳐나온 이 혈관, 지방질이 좀 있고 숨어있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이 부분을 조금 떼어내가지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동맥은 아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수축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이 수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육조직입니다. 그래서 동맥 내막이고 이것은 동맥 외막이고 이것은 겉의 표면이고 이것은 여기에서 피가 통과하죠. 그래서 이것은 동맥 내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동맥 경화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동맥 내막하고 여기에 그리고 이 근육 사이에 그 늘은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쌓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혈관 안에 적혈구, 백혈구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근육층과 동맥 내막 그 사이에 이런 구질구질한 것들이 쌓였습니다. 점점 많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혈관이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져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쌓인 콜레스테롤이 쭉 갈라져요. 이렇게 터지듯이 화산이 터지듯이 맞아요. 꼭 화산 같죠. 여기 안에 끈적끈적하고 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있는데 이게 쭉 갈라지면서 이쪽으로 그 끈적끈적한 것들이 팍 터져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막히죠. 이런 것을 급성 심장마비 이렇게 되면 급성 심장마비 이런 현상이 뇌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급성으로 급하게 혈관이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나온 끈적끈적한 대들이 나와서 혈관을 팍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혈관을 막는 것을 혈전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소화전 할 때 전자입니다. 그 전자는 마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에서는 이 혈관의 피가 잘 통해야만 심장 근육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아요. 그런데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 산소 공급을 심장 근육이 못 받아요. 그래서 심장 근육 세포들이 죽는 현상을 심근 경색이라고 해요. 경색이라는 것은 세포들이 죽어버리는 것을 경색이라고 해요. 경색이라는 말 말고 또 이런 현상이 간에서 일어나면 간경화라고 불러요. 뇌에 일어나면 뇌경색 그래서 뇌에는 뇌경색이 있고 그것은 꼭 이렇게 돼서 화산이 터져 가지고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쓰러지는 뇌경색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뇌의 혈관이 이렇게 막히지는 않고 혈관이 팍 터져요. 그래서 그걸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혔을 때 빨리 응급식으로 가야 해요. 응급식으로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혈전. 이건 혈전이라고 합니다. 혈전용해제 라는 수사가 있어요. 그거를 확 수사를 해줘요. 그러면 저 혈전이 녹아서 다시 혈관이 열리면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쌓인 것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이제 이렇게 쌓이면 혈관 자체가 어떻게 될까?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그래서 혈관이 굳어지는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스트레스. 둘째 기름기 많은 삼겹살 그러면 동물성 기름에는 콜레스테롤이 참 많아요. 사실 기름뿐만 아니라 육고기의 그 자체에도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이렇게 혈관이 굳어져서 이런 화산이 터지는 이런 현황을 일으킬 수 있다. 동맥이 굳어지면 혈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올라요? 동맥이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동맥은 늘어나고 또 수축하기도 해야 되니까 뭐가 있다? 특별히 근육이 있다. 근육이 있으니까 피가 한꺼번에 많이 통과해야 될 때는 그 동맥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막 수축해야 되면 또 혈관이 오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유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굳어버리면 혈관이 굳어지면 동맥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맥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혈관이 어떻게? 이렇게 좁아져 버려요. 그래서 좁아지면 피가 잘 통과하기 쉽게 어렵게 어렵죠. 그러니까 심장이 같은 피를 뿜어내줄 때 심장이 하는 수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장이 더 세게 뿜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세게 뿜어낼수록 혈압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세게 뿜어내지 않을 수밖에 없어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피를 세게 뿜어내야죠. 그런데 이제 대개 사람들은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유로 혈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없어져야 돼. 그렇게 혈관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넓어지고 다시 이 코레스톨이 없어지면 굳었던 혈관이 다시 그러면 유연해지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잘 늘어나고 해서 심장이 구태여 세게 피를 뿜어서 혈압이 올라가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혈압약을 먹어. 혈압약은 어떻게 하죠?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세게 뿜어야 혈압이 올라가서 세게 뿜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약은 뭐 하는 약이겠습니까? 심장으로 하여금 피를 세게 뿜지 못하게 하는 약이에요. 혈압약을 먹으면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올라가 있어야 우리 온몸에 산소 공급이 더 잘 돼.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고 굳어져 있으면 피가 안 가잖아요. 혈액순환이 나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은 일부러 산소 공급을 잘 해주기 위하여 피를 세게 세게 뿜어서 산소가 충분히 배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혈압약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혈압은 떨어져요. 왜? 심장이 세게 피를 뿜어내지 못하도록 약을 줬기 때문에 혈압 수치는 떨어지는데 몸의 컨디션은 어떻게 해요? 산소가 충분히 안 와요. 고혈압의 약물치료라는 것은 모든 약물치료가 그렇지만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은 어떤 약을 쓰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는 알레르기 전문의사로서 전식환자를 많이 봤는데 전식환자가 와서 전식약을 처방해줘요. 전식약을 처방해주면 전식약이라는 게 무슨 약이냐면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전식은 기관지가 오므로 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데 전식의사니까 기관지 확장제를 줘요. 기관지 확장제를 처방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환자는 알레르기 의사가 처방해주는 기관지 확장제를 먹고 숨쉬기는 좀 편해졌는데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기관지 확장제 때문에. 그래서 내과의사한테 가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 내과의사가 혈압이 좀 높으네. 그러면 혈압약을 좀 더 많이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혈압약을 많이 먹으면 전식에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율매반적이란 말이에요. 한편을 이롭게 하면 다른 한편은 반드시 손해보게 돼요. 그게 모든 약물치료의 문제점이에요. 약물치료는 뭔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그에 반하는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걸로 이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동맥경화 때문에 생긴 고혈압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혈압약은 문제가 있어요. 컨디션이 좀 더 나빠요. 그래서 고혈압약은 올리면 올릴수록 뭐가 없어지냐면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져요. 이렇게 축 처지고 혈압은 괜찮은데 정상인데 사람이 그냥 매가리가 없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혈관이 터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내추렐이 된다, 쓰러진다. 의사들이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 쓰러지지 않으려면 쓰러지지 않고 혈압약 안 먹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혈압약 안 먹어도 쓰러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혈압도 떨어지고 그렇게 돼야만 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혈관이 좁아졌다. 혈관이 굳어졌다. 그 다음에 식사를 동물성 음식으로 기름기 있는 걸로 많이 먹으니까 피가 끈적끈적 탁해졌다. 피가 탁해지면 심장이 피를 멀리 뽑아내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첫째, 뭐부터 고쳐야 돼? 식생활부터 고쳐야 돼. 맨날 삼겹살, 갈비 뜯고 싸면서 혈압약을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 혈압약. 혈압약을 안 먹고도 혈압을 고치려면 원인을 제거해줘야 돼요. 첫째, 이제 식생활을 고치고 뉴스타트 식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둘째, 스트레칭을 해. 스트레칭을 하면 뭐가 자꾸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많이 늘어나면 혈압이 떨어져요. 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지면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피를 뿜었는데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피가 갈 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모세혈관이 온 몸에 뻗어져 있으니까 피가 갈 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바로 이런 거에요. 고속도로가 맨날 막힌다. 그럼 고속도로가 안 막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우회도로가 많은 고속도로가 안 막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막히는구나. 그러면 네비 보고 어느 주구에서 나가서 가면 되는구나. 그게 우회도로 국도가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 혈압이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다는 말이에요. 꼭 밖에 나와서 못 하시는 분들은 방 안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림도 다 있잖아요. 스트레칭 할 때 모세혈관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는 것이 스트레칭의 목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하면서 모세혈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혈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심호흡을 하죠. 심호흡을 하면서 그럼 온 몸에 모세혈관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안 먹는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운동 스트레칭을 비롯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하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많기 때문에 교통량이 갑자기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많아져도 그렇게 심하게 맺힐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혈관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쌓인 콜레스테롤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 없어지면 동맥혈관 자체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관상동맥이 이렇게 돼 가지고 심장마비가 일어나는데 심장마비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점점 쌓여 가지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 보통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다. 그래서 갑자기 전철을 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 간다. 그래서 너무 빨리 걸었다. 조금 뛰었다. 또는 계단을 빨리 모여 올라갔다 걸으면 어떻게 돼? 왜 그래요? 산소 공급이 잘 안돼요. 그래서 심장에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심장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이 모세혈관이 굵은 혈관들이 바로 관상동맥이에요. 그래서 관상동맥과 관상동맥을 연결시켜 주는 모세혈관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죠.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관상동맥이 어디가 매키더라도 심각하게 심장막이 오지 않습니다. 왜? 다른 곳에서 산소 공급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이 여기가 매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근경색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는 모세혈관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켰다고 해서 금방 그냥 심근경색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모세혈관이 여기저기 뻗어 있으니까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많으면 여기도 돈 좀 빌리고 저기도 빌리고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되어있어야 해요. 그런데 관상동맥이 거의 매킬 지경으로 되면 가슴이 자꾸 아파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세수를 좀 세게 했다 해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곧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어있는 사람들이 또 무슨 삼겹살을 먹고 술도 소주도 한잔 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심근경색이 일어나.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야 해요. 그렇죠? 제거해주는 방법은 옛날에는 수술을 했어요. 이 콜레스테롤이 맥혀있는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탁 잘라내고 이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잘라다가 대신 붙여주는 거예요. 내 수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게 뭐? 대동맥. 그 다음에 이 혈관들은 관상동맥. 관상동맥에 여기가 콜레스테롤이 쌓였어요. 여기도 이렇게 쌓이고 아래로도 쌓이고 하니까 아주 이 직경이 아주 좁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수술을 해야 해요. 어떤 수술이냐 하면 여기다가 이제 관을 집어넣습니다. 관 집어넣는 기술을 끝내줍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를 뚫어 뚫어서 혈관을 집어넣어서 쫙 이렇게 올려서 결국 대동맥까지 가요. 대동맥을 가서 또 구멍을 찾아야 해요. 무슨 구멍? 관상동맥으로 가는 구멍을 찾아야 해요. 그 구멍을 딱 모니터를 보고 쫙 그러면 이제 관상동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관상동맥이에요. 이게 딱 들어가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막힌 부분을 그런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 여기 그물 같은 게 있죠? 그물이고, 투명한 아주 강력한 플라스틱으로 된 플라스틱 풍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물은 타이타니움이니 특수금속으로 만들어서 왜 저 그물이 있냐면 여기 좁아져 있으니까 이걸 넓혀 줘야 될 것 같아요. 넓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풍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풍선 안에 밖에서 위치가 정확하게 되면 바깥에서 물을 넣어줘요. 풍선이 확장될 것 아니에요. 확장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풍선이 확장되면 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그물같이 된 건 철망같이 된 거에요. 이것을 스탠트라고 해요. 그림을 크게 보여주면 아주 아주 작아요. 스탠트는 무슨 목적으로 스탠트가 들어가요? 이 스탠트가 없으면 나중에 이 좁은 부분을 물을 확 집어넣어서 확장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시키면 혈관 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찢어져요. 왜? 이렇게 좁아졌는데 확 하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덜너덜해져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뉴스타트를 안 하면 제발은 자꾸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놓고 바로 뉴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수술까지도 확장수술까지도 안 하고도 나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착하네. 뉴스타트 하면 이런 수술을 안 해도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수술을 안 하고도 이 동맥경화, 이 콜레스톨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없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에요. 어떤 이유로 없어질 수 있을까?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물질이 있으면 돼요.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그런데 암세포는 매일매일 죽는다. 항암치료 안 해도 암세포는 매일매일 죽어요.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항암치료 안 해도 매일매일 암이 자연치유가 된다. 이 경우는 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이 경우에도 풍선 혈관 확장술이라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물질이 생산이 되어있다면 그 물질이 생산이 돼서 이 콜레스테롤을 점점 어떻게 제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이 이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런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암에 걸렸을 때는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만들어서 그 T세포 속에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놔서요. 만들어 놔서 이제 뭐만 받으면 돼요? 생기만 받으면 돼요. 생기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뉴 스타트! 그렇죠. 생기를 받는 방법은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그래서 생기진 강의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참 감사하다, 참 아름답다 이런 걸 느끼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아봤어요. 이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물질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기대하시라. 우리 피 속에 이런 물질들이 있는 거야.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이라는 놀라운 물질이 생산되게 돼 있어. 이 물질이 어떻게 생산될까?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생산이 되려면 이 물질 생산 유전자만 켜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기만 받으면 다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유전자에서 다 유전자가 켜지면서 그런 물질을 다 생산하도록 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수술을 막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수술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뉴스타트만 잘하면 그 수술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 수술을 해서 혈관이 스탠드를 막아서 혈관이 넓어졌다 해도 그걸로서 끝나는 건 아니고 뉴스타트를 안 하면 계속 콜레스터를 또 쌓여서 새로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타트가 아니면 완치가 돼 있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HDL 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질보다 더 큰 사이즈인데 이 물질은 LDL 이라고 불러요. LDL, 그렇죠? LDL. 이거는 HDL. 사람들이 술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고기를 먹고 콜레스톨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콜레스톨을 잡아다가 혈관에 갖다 붙여요. 그래서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타트 안 할 때는 뭐가 없으니까 이 HDL 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피 속에 콜레스톨이 너무 많이 남아 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많이 남아 놓으면 피가 더 끈적거리고 그러니까 빨리 혈관에 갖다 붙여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안 하는 사람들,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이 LDL 이 아주 많이 생산돼 가지고 자꾸 계속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하니까 갖다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 하나님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 유전자 학자, 의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 HDL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기를 받아서 다 켜지면 HDL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HDL이 가서 콜레스테롤이 쌓인 이 부분에 가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없어져요. 그러면 혈관이 다시 부드럽고 유연한 혈관으로 옛날 혈관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혈관이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피를 세게 품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혈관도 유연해서 혈압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모세혈관까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혈압약 안 먹어도 뭐예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HDL이 생산되어서 녹여서 그러니까 혈관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강의를 안 하더라도 다 어떤 병이든지 유전자의 문제니까 뉴스타트를 해서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가 정상화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한 병도 다 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제가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아니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아, 이제 뉴스타트는 인간의 치료법이 아니야. 그렇죠? 인간의 치료법은 생기를 받으라는 치료법이 없어.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는 이유는 생기를 가장 충분히 받기 위한 기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콩이 하나 있습니다. 콩씨눈입니다. 콩씨눈에는 여러가지 유전자가 지금 생기를 못 받고 다 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기를 받으면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떡잎도 나오고 그래서 줄기도 뻗어 올리고 그리고 가지도 치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꽃도 피고 그 다음에 결국 열매가 열리도록 생기가 와서 여기에 꺼져 있는 뿌리 유전자도 켜주고 떡잎 유전자도 켜지고 뿌리 유전자 1번 두 번째로 떡잎 유전자 켜서 떡잎 나오게 하고 세 번째로 줄기 유전자 켜가지고 줄기가 올라가게 하고 네 번째는 가지 유전자다 다섯 번째는 잎사귀 유전자 여섯 번째는 꽃 유전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열매 맺는 유전자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다 하나님이 해 놨어요 안 해 놨어요? 해 놨다고 이제 이 콩은 뭐만 받으면 돼? 여기 꺼져 있는 유전자 생기를 받으면 돼 그런데 생기를 받으려면 이 콩이 상구에 호주머니 있다든가 책상 서랍 속에 있다든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는 생기가 절대로 와 안 와 안 와 왜 안 와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즉 계란이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뭐예요? 38도로 온도만 있으면 돼요 왜? 왜 계란의 경우에는 온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계란 안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 계란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계란 안에는 병아리가 될 수 있을 만큼 모든 물질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무엇까지 준비된 줄 아세요? 노른자회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 신호 병아리는 병아리가 돼서 폐가 생기고 병아리가 숨 쉴 수 있는 만큼의 공기까지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숨 쉴 수 있는 만큼의 공기까지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숨 쉬어 봐야 공기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가 점점 공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병아리가 어떻게 해? 병아리가 확 확 쪄서 계란에 구멍이 빵구가 확 나요 그래서 계란에 빵구를 낼 때까지 숨 쉴 수 있는 공기 주머니까지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 두셨다니까요 그런데 콩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콩의 경우에는 이 뿌리를 내리면 이 콩 안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콩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 물질은 그 영양소는 다 어디서 빨아 올려야 돼? 땅에서 빨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콩의 유전자에 생기가 와서 생기가 왔어요 이제 줄기를 올리고 떡잎을 내고 줄기를 올리고 하기 위해서 여건이 구비되어야 생기가 와요 그렇죠? 콩을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뿌리가 나라 여건이 생기와야 소용없어요 못 살아 살 수 있는 여건이 딱 준비되어야 돼요 일단 땅에 심어요 그렇죠? 일단 땅에 심는 이유는 영양소 때문에 이 콩나무를 만들어 내기 위한 영양소를 물질을 빨아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심는 것이 심어야만 생기가 와요 땅에 심는 이유는 영양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양을 영어로 뉴트리션 해서 액자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줘야 돼요? 물을 반드시 줘야 돼요 물을 반드시 줘요 물을 안 주면 생기가 오게 안 오게 안 와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은 water 그 다음에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은 Sunlight. 만약 어떤 사람이 화분에다가 콩을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햇빛이 안 비치는데 깜깜한 벽장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콩이 썩어버려요. 왜 썩어요? 죽어있는 것은 썩다 그러잖아요. 생기가 안 오면 썩는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햇빛이 있는데 내놔야 돼요. 그래서 햇빛, 영양소, 물, 햇빛,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영양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물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햇빛도 적당히 해야 돼요. 여러분 콩을 심어놓고 이게 영양가가 굉장히 좋은 비료래요. 그래서 막 흙에다가 비료를 범벅을 해서 해주면 콩이 어떻게 되겠냐? 죽어요. 왜? 생기가 안 오면. 너무 좋은 거 많이 처먹으면 생기가 안 오면. 절대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라고 그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영양소 섭취가 과잉 섭취가 되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적당하게 잡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딸기가 맛있는 딸기가 나왔곤 해서 딸기만 화장창 먹으면 안 된다니까. 딱 내가 먹어보면 여섯 개만 딱 좋다. 우리가 그 감을 잡을 수 있잖아. 저도 여섯 개만 좋은데 제가 워낙 딸기를 좋아해서 아홉 개를 먹었더니 속이 좀 안 좋아요. 꼭 그래요. 욕심을 안 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되려면 위장세포 유전자에서 소화물질 생산을 잘 하면 소화가 잘 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생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소화가 잘 안 돼요. 절제는 물은 water, 햇빛은 sunlight, 그 다음에 절제는 temperanc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여건, 그 다음에는 공기가 있어야 돼요. 맑은 공기, air. 그래서 콩은 기본 여건이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다 돼. 콩은 운동할 필요 없죠. 지가 어디로 가갔어. 운동 안 하니까 휴식도 필요 없고 그래서 콩은 뭐만 하면 돼요? 뉴 스타트까지 갈 필요 없고 누스 타를 하면 돼요. 누스 타를 하면 돼요. 누스 타를 다섯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땅에 심지 않았다. 그러면 충분한 영양소를 빨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콩이 이렇게 콩나무가 안 돼요. 땅에 안 심으면. 그리고 물만 자꾸 줘. 그러면 콩이 어떻게 돼요? 콩나무까지 가요. 콩나무까지. 그래서 가지도 안 치고 잎사귀도 안 나고 유전자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그 가지치는 유전자, 꽃피우는 유전자, 잎사귀내는 유전자는 안 켜요. 그러니까 기껏 간다는 게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콩나무까지만 가요. 그래서 너는 콩나무까지만 가서 비빔밥이나 되라. 보세요. 기본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으니까 콩나무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콩나무로 만들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콩의 경우에는 이런 다섯 가지 기본 여건을 충실히 잘 맞춰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씨구하면서 생기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콩나무가 돼가지고 콩알이 하나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되면 콩알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식물의 경우입니다. 콩 같은 이런 식물의 경우. 동물의 경우는 반드시 동물에게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개를 키워도 반드시 운동을 시켜야 돼. 안 그러면 맨날 고장나요. 병나요. 운동을 시켜야 돼. 운동을 하면 반드시 또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휴식. 그래서 휴식은 rest. 그래서 동물은 콩보다 조금 많이 해야 돼. 뉴 스타, 뉴 스타까지만 하면 돼요. 인간은 동물보다 하나 더 해야 돼. 그래서 이 동물은 운동을 안 시키면 예를 들어서 켜져야 될 중요한 유전자들이 안 켜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자를 동물원에 데리고 왔다. 그러면 동물원에서는 사자가 무슨 운동을 해요? 그러면 사자가 운동할 때는 무슨 운동을 해요? 사냥. 사냥을 다섯 번 시도를 해야 한 번 성공해요. 그러니까 다섯 번 시도할 때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운동해요. 그런데 동물원에서 무슨 사냥을 해요? 동물원이 죽으니 고기 때문에 갖다 주는데 운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알아요? 생식에 관여하는 성호르몬. 이게 유전자가 꺼져 버려요. 그래서 암컷, 수컷 사자를 한 방에 넣어놔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수컷 사자가 그 이쁜 암컷 사자를 보고 너 여기서 뭐해? 그럼 암컷이 뭐라고 그러게? 나도 몰라. 둘 다 몰라. 그래서 절대로 임신해서 애를 안 낳습니다. 그럼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험관 얘기를 만들어요. 암컷에서 난자 빼고 그래서 시험관에 넣고 수컷에서 정자 빼서 시험관에 넣고 그래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 수정된 난자를 암컷 자궁 속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인공임신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나오죠. 나오면 전 먹이게 안 먹이게? 안 먹여요. 저도 안 먹여요. 저도 안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새끼를 이렇게 물어.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걸 자꾸 반복해. 왜? 죽으라는 거예요. 너 동물원에서 이렇게 커가지고 사자다운 사자가 될 수도 없어. 살아야 될 보람이 없어. 그 동물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사자가 태어나면 새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동물원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유 먹여서 키우느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개, 개도 동원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경우에는 동물보다도 하나 더 해야 돼요. 뭐예요?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 트러스트.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아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나는 믿어. 신뢰해. 그래야만 사람은 뭐하니까? 그거를 하려고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신뢰를 해야만 즉 믿음이 있어야만 선택이 되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뉴 스타트라는 걸 하면서 실천의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선택을 할 때 생기가 쫙 온다. 이거죠. 그래서 동맥 경화도 좋아지고 콜레스롤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낮게 돼있다. 어떤 경우에든지 그래서 나한테 맡겨진 것은 뭐예요? 신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선택이야. 그래서 내가 액션 행동으로 옮기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마음만 강의 들어보니 그렇겠네. 낫겠네. 그런데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선택에 옮기지 않으면 실제로 생기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신뢰 그리고 신뢰로 인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는지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돼요. 갑돌이 갑순이가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달보고 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왜? 행동에 옮기지 않고 뭐뿐이었어? 마음뿐이었어? 나 낫고 싶어. 나 갑순이 갑순이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게 나 낫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마음뿐이야. 뭐에 옮기지 않은 거예요? 행동. 요새 말로는 대시라고 그래요. 대시. 행동. 요즘은 여학생들이 조그만 초등학교에서 여자애들이 남자의 마음 든다고 대시한다고 그러더라. 한국 여자들이 아주 활발해졌어요. 그 인생에는 대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대시는 확신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아! 그렇다. 맞다. 그래서 내가 낫고 싶다는 마음뿐이면 효과가 없어. 생기가 그래서 갑돌이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갑돌이 그 자식이 병신이냐고 봐냐고 여자보고 대시하라는 건 좀 뭐예요? 좀 그렇잖아. 갑돌이가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수줍어서 마음뿐이야. 갑순이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갑순이도 마음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정말로 선택하고 원해서 선택한다면 행동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처음에 옮기려고 할 때는 힘들어요. 행동에 잘 옮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되나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